라이프가 묽 Demi 방지역 조사 리멘버리즈 리멘버리즈 섹션1 오른발 스케이트 스텝 스케이트 오른발 오른쪽으로 클리어 시간 반영 포트샷을 포워드 월발, 상간에 옮겨갑니다. 왼쪽으로 팔, 만에 8턴, 왼쪽으로 팔, 만에 8턴, стороны. 월발, 상간에 8턴, 상간에 옮겨갑니다. 세션 1. 1, 2, 3, 4, 5, 6, 7, 8. 세션 2, 오른발 앞으로 워크 투벅, 워크, 워크, 망고 스텝, 포드랍 리커버, 백, 왼발 뒤로, 백 투벅, 백, 백, 코스탄 스텝, 백, 투게더, 모으니 세션 2, 카운트, 1, 2, 3, 4, 벅, 6, 7, 8 세션 3, 오른발, 포드랍 리커버, 오른발 볼, 왼발 앞으로 워크 히터치, 터박자 홀, 다운, 오른발 왼쪽으로 킬과 산대, 일탑, 기밑, 과라탑, 크로스 샤플, 크로스 사운드, 크로스 세션 3, 카운트, 1, 2, 3, 4, 1, 4, 5, 6, 7, 8 세션 4, 왼발 사이드 타치, 오른발 사이드 타치, 왼발 왼쪽으로 산대, 터박자 홀, 세시 방향, 오른발 왼쪽으로 일탑, 백, 아홉시 방향, 왼발 코스탄 스텝 세션 4, 3, 4, 5, 6, 7, 8 백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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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5, 6, 7, 8 두번째 월 9시 단계에 시작하셔서 16카운트 후에 6시에서 리스타트 다섯번째 월 12시에서 시작하셔서 16카운트 후에 9시 단계에서 리스타트 2,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리스타트 월 3, 6시 단계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월 4 3시방은 1, 2, 3, 4, 5, 7, 8, 2, 3, 4, 5, 6, 7, 8,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4, 2, 3, 4, 5, 7, 8 마지막 월을 9시에서 시작을 하셔서 4번째 섹션을 하실 때는 세시 방향을 보시겠습니다. 4번째 섹션 여별 카운트를 변화하셔서 12시에서 끝나시면 됩니다. 섹션 4, 왼발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로댄 바잇 1번 상대 1턴. 왼쪽을 상대해서 왼발 보드. 왼쪽을 상대해서 오른발. 왼발 왼쪽을 상대해서 오른발. 왼발 왼쪽을 상대해서 오른발. 오른발 서어, 서어. 피니셔 카운트. 피셔별 4, 1, 2, 3, 4, 5, 6, 7, 8, 8, 9.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